그리고 지금부터 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7페이지에 보면 오행의 속성과 특징인데 이게 뭐냐면 모카토금수의 하나의 상이야, 상 지금부터 구구단 보듯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카토금수마다 자기 고유의 이게 뭐가 있느냐 하면 사조를 풀려면 우리가 합충형파, 오행의 생극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뭐냐면 이론이야, 이론 사조를 푸는 이론이야, 이론 그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사조를 계속 풀다 보면 거기로부터 나오는 어떤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를 하다 보면 남들보다 거기서 남들보다 뭔가 노하우가 생기죠? 그런 노하우를 이용해서 푸는 걸 갖다 기법이라고 해요 사조를 풀려면 이론과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상법 이 세 가지를 갖고 사조를 푸는 거야, 사실은 크게 봤을 때는, 사조를 우리가 풀 때는 이론을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게 이론이야 그다음에 기법이라는 것은 사조를 이렇게 풀다 보면 예를 들어서 허투한 육신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일찍 돌아가시더라 왜? 쭉 풀어보니까 그런 어떤 사조를 풀면서 나온 어떤 하나의 이론 거기서 새롭게 생긴 어떤 이론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기법이라고 그래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상법이라는 게 있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이 있어, 상 그래서 이제 이 상법에는 오행이 있죠, 오행 오행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있으면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상이 있어 나무라는 목의 상이 있고 화의 상이 있고 토의 상이 있고, 금의 상이 있고, 수의 상이 있어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천간, 지지 천간은 뭐야? 가불병정보기경신임계 있죠? 가불병정보기경신임계 얘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상이 있어 그다음에 지지, 지지는 뭐야? 자, 축, 인묘, 인사, 오미, 신, 육, 해에까지의 해에 상이 있어 해에 상도 있고, 자의 상이 있고 자가 나타내는 어떤 고유의 어떤 상이 있어 그런 게 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배웠는 게 있으면 육친 배웠죠? 육친에서 인성, 재성 이런 거 있잖아요 얘들마다 자기 고유의 상이 있어 인성의 상이 있고, 재성의 상이 있고, 관성의 상이 있고 이게 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궁의의 상이라고 그랬어, 궁의 궁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주를 보면 이 사주가 뭐냐면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주가 4개가 있어 그래서 사주 8자야 왜? 주가 4개고 글씨로 따지면 천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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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간지지지 그게 8자잖아 그래서 사주 8자야 그런데 여기를 연주라는 것은 부모 조상 이런 게 있어 부모 조상, 연주에 궁의에 그 갖고 있는 상이 있어 여기는 부모 형제, 부모 형제를 나타내 여기는 일간이라는 것은 뭐라고? 나, 본인을 얘기하는 거야 일지는 여기는 배우자 희주는 자식 이런 순수한 궁의마다 고유한 상이 있어 그래서 육체로 따지면 이건 육퀸을 따지면 그렇고 육, 우리 몸을 따지면 연주는 다리야, 다리 월주는 우리 몸통, 몸통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일주는 오장육분,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걸 의미하고 시주는 내 몸 밖에 드러난 걸 의미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눈, 코, 입 그러면 시주의 하여튼 사람 몸에 튀어나온 것도 뭐야 다 시주의 이런 고유의 상이 있어 이런 고유의 상이 그걸 갖다가 모르는 상이라 궁의의 상이다 이외에도 또 뭐가 있느냐 앞으로 배우겠지만 신살이라는 게 있어 신살 신살이라는 건 뭐냐면 시비운성, 시비신살 우리가 흉살, 길신, 흉신 이런 여러 가지 있어 공망, 록 이런 여러 가지 신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살아마다 고유의 자기가 내포하고 있는 뜻이 있어 그 뜻이라는 게 이 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뜻이야 그 각계가 갖고 있는 고유의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연주가 깨졌는데 그러면 당신 다리에 문제가 생겼다 근데 왼 다리인지 오른 다리인지 그것까지 나온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내려면 이러한 상법인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오행의 속성과 특징이라는 것도 하나의 상법이야 상법의 일부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하루아침에 암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갖고 다니면서 구구단 책에다가 구구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구단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교재해 보세요 목학, 토, 금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계절로 따지면 목은 뭐라고 그랬어 봄이라고 그랬지 화는 여름 금은 가을 수는 겨울 겨울 아까 해자축이면 계절 해자축은 뭐라고 그랬어 동계라고 그랬죠 인묘지는 그래 그것 때문에 그게 여기서 나온 거야 목은 봄이란 그런 뜻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토라는 것은 뭐냐면 늦여름 있죠 늦여름 장하를 의미해 장하 악바를 의미해 네 Dies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